이 거점이 곧 목숨이다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은 도망간다. 히힛 음... 타이탄이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크. 에아사스로 잘 지켜보라고. 파워플레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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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 풀라고! 저쪽은 겁먹고 있거든! 두 번 다시 자네와 붙고 싶지 않을 거야! 바리압팀은 밀어라고 있는 거지! C 거점을 빼앗겼다! C 거점을 점령했군! 파워플레이다! 그대로 밀어붙여! C 거점을 빼앗겼다! 5분 남았다! 시작이 좋아! 밀어붙여! C 거점을 빼앗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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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빨리 harmful! 괜히ㅋㅋㅋ 다와있다! C 거점을 끄지 않는다! 파워플레이군. 메아 샀으니 잘 지켜보라고. 이제 그만. 한정을 내리겠다. 얼굴이 탄탄하며 승리를 따놓은 당상의 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